구렁이 남편 옛날 아주 먼 옛날 인도의 어느 왕에게 두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비 쇼바는 마음씨 착한 여자였고 둘째 왕비 로바는 매우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욕심쟁이에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든 권력을 차지한 건 물론이고 왕마저도 마음대로 휘돌렀습니다. 쇼바에게는 데비라는 딸이 있고 로바에게는 라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바는 쇼바와 데비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로바는 왕에게 둘을 궁궐해서 내쫓자고 했어요.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데 그건 너무 심한... 로바의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 했다가 왕은 그만 로바의 길쭉한 손톱에 얼굴을 다 긁히고 말았지요. 결국 쇼바와 데비는 궁궐 밖으로 쫓겨나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바의 질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글쎄 데비에게 소떼를 몰고 나가 풀을 먹이라고 한 것입니다. 데비는 로바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 매일 소를 몰고 나갔습니다. 데비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데비가 소를 몰아 집으로 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데비야 나와 결혼하지 않겠니? 깜짝 놀란 데비가 얼른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비는 덜컥 겁이 나 정신없이 소를 몰아 집으로 왔지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데비의 말을 들은 쇼바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지요. 데비야 오늘도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오신다면 당신과 결혼할게요 라고 말하렴 신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한 일이야 생기겠니? 데비를 바라보는 쇼바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 데비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데비는 다음 날 다시 소를 몰고 수포로 갔습니다. 역시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데비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말하긴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얼굴은커녕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생겼으니 마음도 천금만근 무거웠지요. 그날 밤 데비와 쇼바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날이 밝자마자 대문을 확 열었습니다. 누구든 와 있다면 당당히 맞서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문을 연 순간 두 사람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집채만한 구렁이가 대문 앞에 딸이를 들고 앉아 날름날름 혀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말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댁의 따님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곳으로 오면 저와 결혼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쇼바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루 바가 달려와서는 대뜸 이러는 겁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 루 바의 말 한마디로 결혼식은 당장 치러졌습니다. 누구도 루 바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구렁이는 대비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쇼바는 밤새 딸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지요. 다음날 아침 쇼바는 눈을 뜨자마자 대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르륵 방문이 열렸는데 아주 멋진 청년이 서 있는 겁니다. 대비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 뒤에 서 있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청년은 숲속 신의 저주를 받아 징그러운 구렁이가 되었는데 대비와 결혼을 해 마법이 풀린 거였습니다. 멋진 사위를 얻은 쇼바는 너무나 기뻤지요. 욕심쟁이 루 바는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대비가 다니던 숲속으로 가서 구렁이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소를 몰고 이리저리 다녀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를 잡아오너라. 루 바의 명령에 신하들은 구렁이를 잡으러 다녔답니다. 그 말에 구렁이를 찾아다니던 신하들은 마침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를 잡아왔어요. 루 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비의 구렁이보다 훨씬 크니까 훨씬 더 멋진 청년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루 바는 서둘러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는 따라와 구렁이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 바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방문을 두드렸지요. 잘 잤니? 어디 얼굴 좀 보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성미 급한 루 바는 문을 왈칵 열었어요. 그런데 딸은 온데간데 없고 구렁이의 배가 불뚝하니 불러있는 겁니다. 멋진 남편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녀에게 물었어요. 공주님은 어디 계시지요? 그러자 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렁이의 배가 저렇게 부른 걸 보면 아마도 저 안에 계시겠죠? 그 말에 모두들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 버렸답니다. 왕과 푸른 등불 한 병사가 여러 해 동안 충심으로 왕에게 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데다 그가 여러 군데 부상을 입은 탓으로 더 이상 봉직할 수 없게 되자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게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앞으로 돈도 주지 못하겠다. 봉급이란 나를 위해 그만큼 쓸모가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니까. 그러자 병사는 무엇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할지 막연한 기분에서 시름에 잠겨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다 해가 저물 역해 보니 낯선 숲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마녀가 사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나한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병사가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떠돌이 병사한테 뭘 준다던가 그래도 나는 자네를 가엾이 여겨 자네가 내 요구대로만 한다면 받아주겠네. 그 요구가 뭔데요? 병사가 물었습니다. 내일 내 집 정원을 파헤치는 일이야. 병사는 그러겠노라고 하고 다음날 온 힘을 다해 일을 끝내고 보니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아하니 자네가 오늘은 길을 떠날 수 없을 것 같군. 하고 마녀가 말했어요. 네 오늘 하루 밤을 더 받아주지 그 대신 내일은 마차 한 대분의 장작을 잘게 쪼개야 하네. 병사는 그 일을 하는데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마녀는 하룻밤만 더 묵으라는 제 일을 했어요. 내일은 아주 간단한 일을 해주면 되네. 집 뒤에 물이 말라버린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내 등불이 빠져버렸어. 그 등불은 파란빛을 내며 타는데 꺼지지를 않지 그것을 다시 꺼내주게나. 이튿날 노파는 그를 우물가로 안내해서 바구니에 그를 담아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병사는 푸른 등불을 발견하고 자기를 다시 끌어올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마녀는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물 위에까지 거의 다 올려오자 마녀는 손을 내뻗어 그에게서 푸른 등불만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하고 병사는 말하며 마녀의 엉큼한 생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두 발로 땅바닥을 디딜 때까지는 이 등불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자 마녀는 화가 나서 그를 다시 우물 속에 떨어뜨린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엾은 병사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축축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푸른 등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병사는 이제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우연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니 아직 절반은 담배가 채워져 있는 파이프가 만져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즐거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는 파이프 담배를 꺼내 푸른 등불로 불을 붙여 피우기 시작했어요. 담배 연기가 우물 속에 피어오르자 호련히 한색감한 난쟁이가 그의 옆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명령하겠느냐고? 병사는 어리둥절에서 대꾸했지요. 주인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해야 하지요.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먼저 나를 이 우물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다오. 난쟁이가 그의 손을 잡고 땅 밑으로 통하는 통로를 지나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푸른 등불을 가져오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난쟁이는 도중에 마녀가 모아들여 땅 속에 감춰둔 보물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는 그 중에서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많은 금을 집어넣었어요. 땅 위에 올라오자 그는 난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늙은 마녀를 잡아 묶어 재판소로 끌고 가라. 얼마 안 있어 마녀는 들 고양이 위에 실려 무서운 비명을 지르면서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난쟁이가 돌아왔어요. 모든 분보를 해치웠습니다.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마녀는 벌써 교수대에 걸려있지요. 주인님 또 무엇을 명령하시렵니까? 라고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다. 병사는 대답했어요. 집으로 가도 좋다. 다만 내가 부르면 당장 나타나도록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님께서 파이프 담뱃불을 푸른 등불에 붙이시기만 하면 저는 당장 주인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난쟁이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병사는 자기가 떠났던 도시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는 가장 좋은 여관으로 가서 좋은 옷들을 주문하고 여관 주인에게 가능한 한 호화로운 방을 하나 자기 몫으로 꾸며달라고 명했습니다. 방체장이 끝나 그 방으로 옮긴 뒤 병사는 까만 난쟁이를 불러내어 말했어요. 나는 왕에게 충심으로 봉사했는데 왕은 나를 내쫓고 굶주리게 만들었다. 그에 대해 이제부터 보복을 할 생각이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밤이 깊은 뒤 공주가 잠자리에 들면 잠이 된 채로 공주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공주를 나의 한여로 부려야겠다.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쉬운 일입니다만 주인님께서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이 밝혀지면 주인님 신상에 좋지 않을 텐데요. 시계가 밤 열두시를 치자 문이 열리고 난쟁이는 공주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왔느냐 라고 병사가 소리쳤어요. 빨리 일을 시작해라. 가서 빗자루를 가져와 방을 쓸어라. 그 일이 끝나자 병사는 공주에게 자기의 의자 있는 대로 오라고 명하고 두 발을 내뻗으며 말했습니다. 내 장화를 벗겨라. 그러더니 장화를 공주의 얼굴에 대고 던졌어요. 공주는 장화를 집어들어 닦고 윤을 내어야 했습니다. 공주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말없이 눈을 내리깐 채 전부 수행했습니다. 첫 달기 울자 난쟁이는 공주를 다시 궁전으로 데려가 침대에 띄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 공주는 왕에게 가서 참 이상스런 꿈을 꾸었노라는 얘기를 냈습니다. 저는 번개처럼 여러 거리를 지나 어떤 병사의 방으로 실려 갔어요. 그리고 그 병사의 한연호를 쓰라며 시중을 드는 등 온갖 천한일을 해야 했어요. 방을 쓸고 장화를 닦고 말이죠.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정말로 그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지금 피곤해요. 꿈이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가지 좋은 수를 가르쳐주마. 주머니에 완두콩을 가득 넣고 그 주머니에 작은 구멍을 뚫어라. 네가 또 다시 납치를 당하면 완두콩들이 떨어져 거리에 흔적을 남길 것이다. 왕이 그렇게 말할 때 난쟁이가 보이지 않게 그 옆에 서있다가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난쟁이가 잠자는 공주를 안고 다시 거리를 지나는 동안 과연 주머니에서 완두콩 나달이 떨어지긴 했지만 무슨 흔적을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약삭바른 난쟁이가 앞질러 모든 거리에다 완두콩을 뿌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공주는 또다시 첫 달기 올 때까지 한연오릇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은 완두콩 자취를 찾으라고 시종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거리마다 가난한 아이들이 앉아 완두콩을 주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밤에 완두콩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무슨 다른 수를 써야겠다. 왕은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신발을 신고 있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중 한짝을 감추어 놓고 오너라. 내가 그 신발 한짝을 찾기는 쉬운 일이니. 새까만 난쟁이는 이번에도 이 음모를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병사가 또 공주를 데려오라고 요구하자 그러기를 말리면서 이술책에 대해서는 자기도 아무런 방법을 모르노라고 그래서 만약 구두 한짝이 그의 방에서 발견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 병사는 데리고 했고 결국 공주는 사흘째 밤에도 한연오릇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실려오기 전에 구두 한짝을 침대 밑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은 온 도시를 뒤져 공주의 구두 한짝을 찾으라고 명했습니다. 구두는 병사의 방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난쟁이의 청에 따라 성문 밖으로 도망쳤던 병사 자신도 곧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겁지겁 도망을 치느라고 가장 중요한 물건을 즉 푸른 등불과 황금 보따리를 잊어버린 채 호주머니의 단돈 한양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사슬의 메인몸이 되어 감옥 창가에 서있노라니 동료 병사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두드려 동료를 불러 말했어요. 나를 위해 내가 여관에다 두고 온 조그만 보따리를 가져다 주면 고맙겠네. 그 값으로 한양을 주겠네. 동료 병사는 달려가서 그가 요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병사는 다시 혼자가 되자 파이프에 불을 붙여 새까만 난쟁이를 불러냈지요. 걱정 마십시오. 라고 난쟁이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서 일이 되어가는 대로 맡겨놓으십시오. 다만 푸른 등볼을 갖고 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튿날 병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병사가 무슨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관은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형장으로 끌려 나갈 때 병사는 왕에게 마지막 청을 해드렸어요. 가는 길에 파이프 담배를 한 대 피우도록 해주십시오. 담배를 세 대 피워도 좋다. 라고 왕은 대답했지요. 그렇지만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리라고는 믿지 말아라. 그러자 병사는 파이프를 꺼내 푸른 등불로 풀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몇 가닥 피어오르자 어느새 난쟁이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서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적이 있는 엉터리 재판관과 형리들을 때려눕히고 나를 몹시 부당하게 대우했던 왕도 사정없이 쳐라. 그러자 난쟁이는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몽둥이에 스치기만 해도 모두들 땅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엄두를 못 내었어요. 왕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빌면서 오로지 목숨만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그의 나라와 딸을 병사에게 주었답니다. 왕자와 결혼한 처녀 한 소녀가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마을의 끝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는 소녀의 대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몰래 감는 일과 옷감 짜는 일 바느질로 밥벌이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아가 된 소녀를 데리고 가서 일을 가르치며 깊은 신앙심 속에서 길렀습니다. 소녀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대모가 병이 났어요. 대모는 소녀를 머리맡에 불러 이렇게 말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내게 이 집을 물려주마 그럼 여기서 비바람을 피해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물레와 북 바늘을 남겨주마 그럼 그것으로 너의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모는 소녀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주권을 해주며 말 했습니다. 마음속에 늘 하느님을 간직하고 있거라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대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모를 땅속에 묻는 날 소녀는 비통하게 울면서 관을 따라가며 마지막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혼자 외로이 살면서 부지런히 실을 잡고 옷감을 짜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하는 모든 일에는 앞서간 대모의 축복이 항상 내려졌어요. 방 안에 있는 생산은 마치 저절로 불어나는 것 같았고 수건이나 양탄자를 짜놓거나 셔츠를 꿰매놓으면 금방 살 사람이 나타나서 후한 값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소녀는 궁핍한 줄 모르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즈음 그 나라의 왕자가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신부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원치를 않았어요. 나는 신부감은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부자인 여자여야 하느니라 하고 왕자는 말했습니다. 소녀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자 왕자는 다른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처녀와 가장 가난한 처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가장 부자인 처녀의 이름을 일러주고 가장 가난한 처녀는 마을 끝에 작은 오두막에 사는 처녀라고 말해주었어요. 부자 처녀는 온갖 체장을 다하고 문 밖에 나와 앉아 기다리다가 왕자가 가까이 오자 일어서서 마중을 나와 왕자 앞에 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그 처녀를 바라보고 한마디 말도 걸지 않은 채 그냥 말을 타고 지나쳤습니다. 왕자가 가난한 처녀의 집으로 갔을 때 처녀는 문앞에 나와 서있지를 않고 방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는 말을 세우고 창 너머로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을 통해 밝은 햇빛이 비치는 방안에서 처녀는 물레앞에 앉아 열심히 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눈을 들었다가 왕자가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깨닫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다시 눈을 내리깔고 몰래질을 계속 했습니다. 그때 실이 과연 고르게 자아졌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처녀는 왕자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계속 몰래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녀는 창가로 다가서서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방안이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 하지만 사실 처녀는 왕자의 뒷모습을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쓴 모자에 흰 깃털이 하얀 점으로 보일 때까지요. 처녀는 다시 방안에 앉아 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돌아가신 대모가 일거리 앞에 앉으면 이따금 입에 올리던 한 노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혼자서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물레야 물레야 밖으로 뛰어나가 나이님을 집 안으로 모셔오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레는 눈 감작할 사이에 손에서 빠져나가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처녀가 너무나 이상스럽게 여기며 일어서서 쳐다보니 물레는 즐겁게 뒤판으로 춤을 추고 뛰어가면서 뒤로는 반짝이는 황금실을 땅바닥에 길게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가 물레도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레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녀는 배 짜는 북을 집어들고 배틀에 앉아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한편 물레는 계속해서 춤을 추며 달려갔지요. 그러다가 막 실이 다 풀린 순간에 왕자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뭣이지 하고 왕자는 소리쳤어요. 어쩌면 이 물레가 내게 길을 가리켜주는 건지 몰라 하면서 왕자는 말 머리를 돌려 황금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처녀는 양탄자를 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푸가푸가 곱게 양탄자를 짜라 나이님을 방 안으로 맞아드리렴. 이 노래가 끝나자 북은 처녀의 손에서 빠져나가 문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북은 문 앞에서 양탄자를 짜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이 예쁜 양탄자를 말입니다. 양탄자의 양옆으로는 장미와 백합이 만발해 있고 한가운데로는 황금빛 바탕에 초록색 덩굴이 솟아올라 그 속에서 토끼들이 뛰어노는가 하면 사슴과 사슴과 노루들도 덩굴새로 이제 처녀는 바느질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손에 쥐고 노래를 불렀지요. 바늘아 바늘아 말끔하고 곱게 내 님을 위해 집안을 단장해주렴. 그러자 바늘은 처녀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번개처럼 빨리 방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 같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식탁과 벤치는 초록색 천으로 씌워졌고 의자들엔 빌로드가 창가에는 비단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바늘이 마지막 뜸질을 하자마자 처녀는 창 너머로 왕자 모자의 새하얀 깃털을 보았습니다. 몰래가 황금실로 왕자님을 안내해 온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말에서 내려 양탄자를 밟고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거기에는 노추한 옷차림에 처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노추한 옷에 감싸인 처녀의 얼굴은 덤불 속에 장미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부자인 처녀요. 라고 왕자는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처녀는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왕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그 손에 입을 맞추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에 태웠고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전에서는 물론 큰 기쁨 속에 결혼식이 거행되었지요. 그리고 물레와 북과 바늘은 보물창고에 소중히 보관되었답니다. 고양이와 여우 고양이가 숲속에서 여우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우선생은 재치가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잘 사귀어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우선생님 어떻게 지내셔요? 편히 지내시나요? 이처럼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거만하기 짝이 없는 여우는 고양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도대체 대꾸를 해야 할지 어떨지 망설였습니다. 한참 만에 여우가 입을 떼었어요. 오, 가엾은 이발장이 얼룩 얼룩한 바보 맨날 배가 고파 쥐나 쫓는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감이 나더러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너는 뭐 배운 게 있니 몇 가지 재주나 갖고 있니 저는 한 가지 재주밖에 몰라요 라고 고양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재주이길래 하고 여우가 물었지요. 개들이 나를 쫓아오면 나무 위로 뛰어올라가 살아날 줄을 알죠. 그게 전부야? 나는 백가지도 넘는 재주의 주인이고 게다가 꽤 보따리 하나 가득 채워 갖고 있단다. 참 너를 보니 딱 하구나. 나를 따라와라. 개들을 어떻게 피하는지 가르쳐주마. 그러고 있는 사이에 사냥꾼이 개를 네 마리 몰고 다가왔습니다. 고양이는 날색에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 나뭇가지와 잎새들로 완전히 가려지는 맹곡대기에 가서 앉았어요. 보따리를 푸셔요 여우 선생님 하고 고양이는 여우를 향해 소리쳤지요. 하지만 어느새 개들이 여우를 덮쳐 붙잡았습니다. 원참 여우 선생님도 하고 고양이가 외쳤어요. 배까지도 넘는 재주를 갖고 꼼짝없이 잡히다니요. 나처럼 올라오는 재주를 가졌더라면 그렇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고 말입니다. 높이뛰기 대회 벼룩과 여치와 개구리가 높이뛰기 시합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생물들에게 와서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방에 모였을 때 거기 온 구경군들은 그들을 유명한 높이뛰기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제일 높이뛴 선수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상의 없는 시합은 재미가 없는 법이지. 임금님이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벼룩이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주 예의바른 선수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집 자손이었고 훌륭한 잔치에도 많이 나가보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치가 나왔어요. 그는 벼룩이보다 훨씬 컸지만 역시 점점 났습니다. 그는 날때부터 푸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의 조상은 먼 옛날 이집트에 살았었으며 자기는 꽤 유명한 여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풀밭에서 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가 트럼프 짝으로 만든 예쁜 삼챙집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안은 알록달록 색칠이 되어 있었고 하트 모양의 창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가 하도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곳 풀밭에 있던 다른 16마리의 여치들은 내 노래소리만 들어도 샘이 나서 죽으려 했지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불렀지만 예쁜 트럼프 집을 얻지 못했거든요. 여치가 자랑을 했습니다. 벼룩과 여치는 이와 같이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은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구경꾼들은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개구리는 아주 생각이 깊은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개구리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주 훌륭한 집 자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있던 높은 대신은 개구리를 보고 앞 이를 미리 알 수 있는 예언자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혼장을 세개식이나 받은 바 있는 이 나이 많은 대신은 사람의 등가죽으로는 알 수 없어도 개구리의 등가죽을 보면 다가오는 겨울이 추울지 춥지 않을지를 알기 때문에 개구리는 예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지만 나도 할 말이 있노라.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합이 벌어졌어요? 벼룩은 너무 높이 뛰어올랐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얼마만큼 뛰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경군들은 벼룩이가 뛰지 않았다고 우겨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여친은 벼룩만큼 높이 뛰지는 못했는데 그만 임금님의 얼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그것은 고약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뛰어볼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구경꾼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어디 몸이 편치하는가 개가 코를 벌룩거리며 중얼거리는 순간 개구리가 펄쩍 뛰더니 바로 옆에 있는 황금 의자에 앉아있던 공주님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 딸보다 높은 자는 없노라 따라서 공주에게로 뛰었다는 것은 가장 높이 뛴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개구리는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로다 용감하고 똑똑한 지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공주를 얻었지요.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공주님은 늙어빠진 개구리를 차지했군. 어쨌든 제일 높이 뛴 건 난데 세상은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겉만 근사하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벼룩이 말했습니다. 여친은 풀밭에 나와 앉아 세상 일을 생각해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맞았어. 세상 사람들은 겉만 근사하면 다 좋다고 한다니까. 그는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난쟁이 옛날에 아내를 여인 호라비와 남편을 여인 과부가 각기 살고 있었습니다. 홀라비한테 딸이 하나 과부한테도 딸이 하나씩 있었어요. 여자 아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같이 산책을 나갔다가 과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홀라비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 아빠한테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전해다오. 그럼 너는 매일 아침 우유로 세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내 딸은 물로 세수를 하고 맹물만 마시게 될 것이라고. 홀라비의 딸은 집으로 가서 과부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결혼이란 기쁜 일이 하지만 괴로운 일이 기도 하거든. 아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자 아빠는 마침내 장화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화를 받아라. 장화 바닥에는 구멍이 하나 나있단다. 그 장화를 신고 좀 걸은 뒤에 장화를 큰 못에다 걸어놓고 물을 부어보렴. 물이 장화 속에 그냥 담겨 있으면 새 아내를 막겠다. 그렇지만 물이 구멍으로 새면 금만둘 참이다. 소년은 아빠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구멍을 오그라들게 하여 매워서 장화목 있는 데까지 꽉 찼습니다. 소년은 아빠한테 그대로 보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직접 올라와 딸의 말이 정말인 것을 확인하고 과부한테 가서 청혼을 했고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딸이 일어났을 때 남편의 딸한테는 세숫물로 우유가 마실 것으로 포도주가 놓여있는 반면 아내의 딸한테는 세숫물로 물이 마실 것으로도 맹물이 놓여있었어요. 두 번째 날 아침에는 남편의 딸한테나 아내의 딸한테나 똑같이 세숫물로 물이 마실 것으로도 맹물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는 남편의 딸한테 세숫물로 물이 마실 것으로 맹물이 놓여있는 반면 아내의 딸한테는 세숫물로 우유가 마실 것으로 포도주가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낳지 않은 딸을 몹시 미워하며 날이면 날마다 어떻게 더 못살게 굴 것인가를 궁리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아내는 자기가 낳지 않은 딸은 예쁘고 상냥한 대비에 친달이 못생기고 뻣뻣한 점에서 질투를 느꼈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고 산과 계곡은 눈으로 뒤덮인 어느 겨울날 아내는 종이옷을 만들어 낳지 않은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숲속으로 가서 산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따오너라 그걸 먹고 싶구나. 겨울에는 산딸기가 열리지 않는 걸요. 땅은 얼어붙어 있고 눈이 온통 뒤덮여 있잖아요. 또 어째서 이 종이옷을 입고 가야 하지요? 입김이 얼어붙을 정도로 바깥 공기가 몹시 추운데요. 이 옷으로는 바람이 세며들고 또 가시가 내 몸을 찌를 거예요. 넌 어찌 말대꾸만 하느냐 하고 게모는 말했어요. 떠나라 산딸기를 한 바구니 따기 전에는 나타날 생각을 말거라. 그리고 게모는 소녀한테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하루종일 배를 채우거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바깥에서 배고파 얼어 죽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자 소녀는 순순히 시키는 대로 종이옷을 입고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곤 하얀 눈뿐 초록빛 지푸라기 하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 소녀는 작은 오두막을 한 채 발견했어요. 집속에서는 세 사람의 난쟁이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난쟁이들한테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난쟁이들은 들어오라고 소리쳤고 소녀는 방 안에 들어서서 난로가 벤치에 앉아 몸을 녹이며 아침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우리한테도 그걸 좀 주렴. 드리고 말고요 라고 소녀는 말하며 빵 조각을 나누어 절반을 난쟁이들한테 주었습니다. 난쟁이들이 물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숲속에서 뭘 하는 거니? 아 하고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산달기를 한 바구니 가득 찾아내야 돼 그것을 갖지 않고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소녀가 빵을 먹고 나자 난쟁이들은 소녀한테 빗자루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뒷문 있는데 눈 좀 쓸어다오. 소녀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난쟁이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렇게 얌전하고 착하고 우리에게 작은 빵을 나누어 준 아이한테 무엇을 선사하면 좋을까? 그러자 첫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나는 그 애한테 매일처럼 더욱 예뻐지는 것을 선사하겠어. 둘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금화가 한 입씩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일을 선사하겠어.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왕이 와서 왕비로 데려가는 일을 선사하겠어. 한편 소녀는 난쟁이들이 시킨 대로 오두막집의 뒷대를 쌓여있는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발견한 것이 온통 자주빛으로 익은 산딸기였습니다. 눈속에서 쏙쏙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소녀는 기쁨에 넘쳐서 한 바구니 가득 산딸기를 주워 모은 뒤 난쟁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개모한테 산탈기 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소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잘 지내셨어요? 하고 말하자 당장 금화가 한 입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뒤이어 소녀는 숲속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했어요. 소녀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금화들이 입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방안은 금화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참 건방지기 짝이었구나. 하고 배달은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마구 던져버리다니.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질투심이 나서 자기도 숲속에 가서 산달기를 찾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다 귀여운 딸아 너무 날씨가 춥다. 네가 얼어 죽을지 몰라. 하지만 딸은 어머니를 부득부득 졸라 결국 어머니 편이 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요란한 털 외투를 꿰매 입히고 버터빵과 과자를 들려 내보냈습니다. 소년은 숲속으로 가서 곧장 작은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새 난쟁이는 이번에도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소년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쟁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서서 난로가에 앉아 버터빵과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도 그걸 좀 주렴 하고 난쟁이들이 소리쳤지만 소년은 나한테도 모자라는 걸 그걸 어떻게 남한테까지 주겠니 하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먹기를 끝내자 난쟁이들은 말했어요. 여기 여기 빗자루가 있는데 저 뒷마당에 눈을 쓰러다오. 너희들이 쓰르렴 하고 소년은 대답했지요. 난 너희들 한역 아니란 말이야. 소년은 난쟁이들이 아무것도 선사하려 들지 않는 것을 깨닫고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난쟁이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저렇게 버릇없고 누구한테도 무엇을 베풀 줄 모르는 신보가 고약한 샘꾸러기 아이한테 무엇을 선사하며 좋을까? 첫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매일처럼 더욱 추해지는 것을 선사하겠어. 둘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나는 그 애한테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두꺼비가 한마리씩 튀어나오는 일을 선사하겠어.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불행한 죽음을 선사하겠어. 소녀는 바깥에서 산딸기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소녀가 어머니한테 숲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하려고 입을 열자 한마디 할 때마다 입에서 두꺼비가 튀어나와 모든 사람이 소녀를 징그러워 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전보다 더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남편의 딸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는 것만 궁리했어요. 그런데도 소녀는 나날이 예뻐지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계모는 주전자를 불에 얹어놓고 그 안에다 생사를 끓였습니다. 생사가 다 끓고 나자 계모는 가엾은 소녀의 어깨에 그것을 걸쳐주며 도끼까지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은 강으로 가서 얼음을 깨트려 구멍을 낸 뒤 시를 자아갖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순순히 복종하여 강으로 가서 구멍을 내려고 얼음을 깨트렸지요. 소녀가 한참 얼음을 깨고 있는데 왕이 타고 있는 화려한 마차가 한 대 다가왔습니다. 마차는 멈춰섰고 왕이 물었지요. 얘야 너는 누구고 여기서 뭘 하느냐 저는 가엾은 계집아이로 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좋아요.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정말 기뻤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녀는 마차를 타고 왕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궁전에 도착한 뒤 난쟁이들이 소녀에게 선사했던 일 그대로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젊은 왕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개모는 의붓 딸이 차지한 엄청난 행운의 소식을 듣자 친달과 함께 궁전 안으로 들어가 겉으로는 방문하러 온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왕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에 고약한 개모가 왕비의 머리를 움켜잡고 그 딸은 왕비의 다리를 잡아 침대에서 끌어내려 창밖으로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못난 딸이 왕비의 침대에 누웠고 노파는 머리 위까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왕이 되돌아와 왕비와 얘기를 하려 하자 노파는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왕비께서는 땀을 심하게 흘리고 누워 계십니다. 오늘은 왕비를 조용히 쉬게 놔두셔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별로 나쁘게 생각지 않고 이튿날 아침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할 때마다 아내의 입에서 두꺼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른 때는 금화가 튀어나왔었는데 말이죠. 그러자 왕은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노파는 그건 땀을 너무 흘려서 생긴 증세라면서 곧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주방의 하인은 하수구 도랑으로 오리 한 마리가 다가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임금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주무시나요? 깨어 계시나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자 오리는 말했습니다. 나의 손님들은 무엇을 하지요? 그때 주방 하인이 대답 했어요. 손님들은 깊이 잠들었어요. 오리는 계속 물었습니다. 나의 아들은 무엇을 하지요? 주방 하인은 대답했습니다. 왕자께서는 요람 속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자 오리는 왕비의 모습으로 올라와 갓난 아들에게 젖을 주고 요람을 흔들어주더니 이불을 잘 덮어준 뒤 다시 오리가 되어 하수구 도랑으로 헤엄쳐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밤이 지났어요. 셋째 밤에 왕비 모습은 주방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해요. 칼을 빼어 문지방에 서서 세 번 내 몸 위로 휘두르시라고. 그러자 주방 하인은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고 왕은 칼을 들고와 유령 위로 세 번 휘둘렀지요. 그런데 세 번째 칼을 휘두르자 왕비가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과 다름없이 건강하고 생기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그제야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세례명 명식이 있는 일요일까지는 왕비를 한 방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왕자의 이름이 지어지자 왕은 말했어요. 남을 침대에서 끌어내어 물속에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지? 그런 악한은 통 속에 쳐넣어 못을 박아 산에서 강물 속으로 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처벌책이 없습니다. 노파의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네 죄를 언도한 셈이다. 그러고 통을 가져오게 해서 노파와 딸을 넣은 뒤 바닥에 망치죄를 하고 강물에 빠질 때까지 산에서 그 통을 굴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소녀와 왕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잃어버린 말 제주도 남군 의규리 경주 김씨 집안은 오랫동안 감목관 벼슬을 하였습니다. 말과 소릴 많이 길러서 나라에 받쳐 얻은 벼슬 이었어요. 경주 김씨 선조가 처음 제주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였습니다. 지금 남원읍 수막리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 축일 물을 청하였습니다. 밭을 갈던 사람은 마침 쉬기도 할 겸 소를 세워두고 밤모퉁이로 돌아와 물병에 있는 물을 내주었습니다. 물 잘 마셨습니다. 물을 얻어 마신 사람은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는 그냥 가려 하다가 돌아서서는 어떻게 살만 합니까? 하고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라 땅이 척박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도 살기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을 한자리 보아드릴까 하는데 어떠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변변한 맷자리 하나 얻지 못하여 임시로 그냥 모시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갈다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종달 이라는 땅을 잘 보는 지관으로 중국 왕으로부터 제주의 훌륭한 인물이 날만한 땅에 기운을 모두 끊어버리라는 명을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한라산 쪽으로 얼마를 들어가서는 반디기밭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고종달은 한 곳에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올 때까지 이곳을 꼭 밟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발을 움직이거나 발을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단단히 주의를 준 남자는 더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정해 준 곳을 밟고 있으려니 이상하게 발바닥이 가려워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려니 발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달이 그렇게 신신당부 하였는데도 그만 발을 떼어놓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파란 비둘기 한 쌍이 푸드덕거리며 아래로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 안 지나 고종달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오는 애석해 하면서 그만 해도 쓸만한 맷자리요. 그러니 이곳에 아버님을 장사 지내시오.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그 푸른 비둘기가 내려앉은 곳을 정해주며 이곳에 집을 짓돼 살아있는 나무를 그대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김씨 집안 선조는 고종달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아버지를 옮겨 장사 지내고 다시 소망리에서 내려와서 아래 동네에 집을 지어 이사 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의귀리는 온통 수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털을 정리하다 생각하니 산 나무로 기둥을 하라는 고종달의 부탁이 생각나서 기둥할 나무들은 그냥 거기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썼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 살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날씨가 좋아서 곡식을 마당에 널면 얼마 안 있어? 구름과 안개가 껴서 도저히 곡식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곡식이 잘 되어서 생활은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만 곡식을 말릴 수 없어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었는데 어떤 포수가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어가길 정했습니다. 주인은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날씨가 자꾸 흐려져 곡식을 말리지 못한다 하여 애를 먹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래요 그 걱정은 제가 해결하여 드리지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날이 흐려서 꼭 비가 올 듯 했어요. 멀리 다른 곳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이곳만은 안개가 끼고 축축하니 습기가 잔뜩 낀 날씨였습니다. 그때 였어요. 마당에 있는 큰 느티나무 위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척 앉아서는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항상 날이 이처럼 흐리고 안개가 끼고 비가 올 듯한 날이면 그 나무에 앉아 잊곤 하는 걸 주인은 늘 보아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포수가 어느 새인지 화를 꺼내 그 독수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릴까 하는데 휙 하고 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툭하고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위에 있던 독수리는 간대없고 마당에는 큰 여우 한 마리가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바로 여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잔뜩 끼어있던 안개가 어느 사이엔지 천천히 거치며 날이 맑아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날씨 때문에 곡식을 못 말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포수는 말을 마치고는 화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말을 붙여 볼 여유도 주지 않고 그는 밖으로 사라졌지요.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였습니다. 밤에 이 근처를 지나가던 여자가 들어와서 하룻밤 묵어가길 간청했습니다. 여자라 집에 들여놓기는 꺼림칙했지만 워낙 밤이 깊어 어디 다른 데 갈 곳도 없을 것 같아 허락했지요. 그 여자는 매우 미인이었는데 다음 날도 떠날 생각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머무는 사이에 둘은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그 여자가 친정에 다니러 갔습니다. 친정집에서는 그 딸을 보고 우리 집 좋은 말이 집을 나갔는데 찾질 못하고 있단다. 너희도 말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 혹 그리로 갈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아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보니 잘생긴 말 한 마리가 말 우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며칠 전 대낮에 보지 못했던 말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기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뒤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들어온 후부터 낯선 말이 한두 마리씩 매일매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말이 한 서른 마리 이상 되었어요.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딸이 사는 것을 보려고 그 집에 들렀다가 그 말들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렸던 자기네 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위로부터 말들이 들어온 내력을 들은 친정 아버지는 아마 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온 말들일 것이니 그냥 맡아서 기르게 하며 선선히 서른 마리나 되는 말들을 사위에게 주워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이 집안에는 말이 잘 되었어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나라에도 좋은 말을 많이 진상하였습니다. 그 일을 가상하게 여겨서 나라에서는 이 김씨 집안에 감목간 벼슬을 내려서 대대로 그 직책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우를 잡은 사람 옛날 어느 고울에 소금을 팔아 살아가는 가난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소금을 한 짐 짊어지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더구나 산골 마을 일수록 소금이 잘 팔림으로 그 총각은 주로 산골 마을만을 부지런히 누비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금을 한심 짓고 산골을 돌아다녔으나 잘 팔리지 않아 힘없이 길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였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버리는 신통치 않고 그는 더욱 힘이 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 소리도 들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총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은 길가에서 약간 벗어난 깊숙한 숲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은 보이질 않았어요. 총각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다시 소리 나는 곳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무덤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보이질 않고 이상한 짐승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바로 여우들이었습니다. 총각은 여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가만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두 마리 여우였는데 무덤 속에서 사람의 해골바가지 를 꺼내어 자기 머리에 써보면서 히익히익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꼭 사람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을 가만히 빠져나온 총각은 몽둥이 하나를 들고 돌아왔지요. 그 몽둥이로 여우를 때려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들은 무덤을 파헤치면서 놀다 가는 자리에서 일어난 어디론가 갈채비를 하였습니다. 총각도 따라 일어서서는 그들의 뒤를 밟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매일매일 소금을 지고 다니면서 팔아봤자 돈도 못 버니 여우라도 잡아 이름이나 날려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여우들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소금장수 총각도 멀리서 그들을 따랐지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여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우들은 그 마을에 상가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상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여우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가로 들어가서는 넙죽 엎뛰어 상주 앞에 조문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소금장수도 뒤따라 들어가서 조문을 하고는 그 여우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상가에서는 조문 온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그 여우들 그 여우들에게도 떡과 술을 내놓았지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들을 의젓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장수 눈에는 그들이 영락없이 여우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아주 귀한 손님인 듯이 그들을 갖듯이 모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대접하는 것보다 더 마음 써서 대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대접하는 것과도 전연 딴판 이었지요. 소금장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적당한 때 저들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지요. 그래서 들고 온 몽둥이를 살그머니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이 상을 물리고 일어섰어요. 소금장수도 부랴부랴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막 사랑방을 나가려 할 때 소금장수는 그들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여우들이 비틀비틀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는 사람 죽인다 저놈 잡아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금장수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소금장수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여우들을 계속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우들이 마당에 나가 동그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어엿한 양반의 행색으로 보였던 그들이 두 마리 여우로 마당에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한 젊은이가 소금장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저놈들을 따라서 저 깊은 산에서부터 이곳까지 왔어요. 저놈들은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의 송장을 먹고 사람을 해치는 여우입니다. 그런데 당신에는 그것도 모르고 손님 대접을 다 했으니 사람들은 소금장수 청년을 의아하게 보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저것들이 사람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 눈에는 여우로 보였소? 처음에 말을 걸었던 청년이 아주 신기한 듯이 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소금장수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이상하게 자기의 눈에는 여우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저것들이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어엿한 양반으로 보였는데 당신은 저들을 애초부터 여우로 보았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요.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있는 소금장수에게 그 청년은 아주 끈질기게 물어왔습니다. 그것은 다 이 몽둥이 때문이오. 이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여우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소금장수는 여우를 때려 누웠던 그 몽둥이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몽둥이가요? 모여섰던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그 몽둥이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저 여우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몽둥이 덕분이오. 소금장수는 몽둥이를 더 높이 들어보이며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그럼 그 몽둥이를 삽시다. 맨 먼저 소금장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던 청년이 사람들을 젖히고 소금장수에게 내다르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런 귀한 것을 어찌 팔아버릴 수 있겠소? 소금장수는 팔아버리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적으로 같은 값이면 단단히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많이 줄 테니 내게 파시오. 청년이 보채듯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것은 내 재산이오. 나는 이거 없으면 못살아요. 내게는 이것밖에 없소. 점점 팔지 않겠다고 버티는 듯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내게 팔아버리시오. 하도 보채는 바람에 소금장수는 못 이기겠다는 듯이 그러면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오백냥 내지요. 소금장수는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오백냥 이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손으로 만져보진 못한 돈이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흥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내 전재산인데. 어떻게 단돈 오백에 내놓는단 말이오. 한 번 배짱을 퉁겨보았지요. 그러면 칠백냥 합시다. 소금장수는 옳다 코나 생각하면서 다시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받겠소? 청년이 소금장수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내가 뭐 이 물건을 팔고 싶어 파는 거요? 당신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파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그만두시오. 소금장수는 속으로는 조마조마 하면서도 한 번 퉁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천냥을 내리다. 청년은 약간 아쉬운 듯이 그러면서도 아주 큰 결심이나 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소금장수는 아직도 돈이 마음에 안이 찬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에게서 천냥을 받고 몽둥이를 넘겨주기가 무섭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소금장수에게서 여우 잡는 몽둥이를 산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여우 잡을 국리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떤 게 여우인지 얼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금장수의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 보이는 여우가 몽둥이를 든 사람에게는 여우로 보인다고 했는데 그 몽둥이를 가지고 하루종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녀봐도 여우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옳지 바로 그거다. 청년은 대단한 발견이나 한 듯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초상집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비단옷으로 의젓하게 차려입은 양반인데 그가 때려잡고 보니 여우가 아니었나요? 그럼 바로 비단옷을 잘 차려입은 자가 여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점잖게 양반 행세를 하는 자를 그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이놈 어디서 굴러온 불한당이냐? 때리자마자 여우가 벌렁 낮아 빠질 줄 알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는 청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장한 청년 며치 달려들더니 그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놈을 광가로 끌고 가라 대낮에 우리 동니 나리를 엿보는 놈이다. 호령 호령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청년은 자기가 때려는 것이 여우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에게 천양이나 주고 샀던 그 몽둥이가 가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눈의 전기가 날카로운 사람 옛날에 지금의 서귀포시 중몸마을에 힘이 장사이고 학식이 많은 이 좌수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는 제주 사무업에서 손꼽는 인물이었어요. 특히 눈의 전기가 날카롭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가 눈을 한 번 번쩍 뜨면 마당에서 놀던 닭들이 픽픽 세러질 정도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대정 고을 좌수로서 이를 보았으므로 늘 중문에서 말을 타고 대정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침 일이 있어 밤이 이슥해서야 이 좌수는 말을 타고 중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달 밝은 밤에 술까지 마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을 달렸지요. 그렇게 얼마를 가는데 길가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말을 세웠습니다. 갈 길은 멀고 밤은 깊고 다리까지 아프니 죄송하지만 같이 타고 갈 수 없겠습니까. 여자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자수는 보아하니 아름다운 여자 바다운 기분도 기분도 매우 좋아서 쾌이 응락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그의 뒤에 타도록 하고는 떨어지지 않게 늘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오라 줄로 그 여자와 자기 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신이 나서 말을 달렸지요. 한참 말을 달리다가 이자수는 퍼뜩 자기 뒤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우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와 자기 몸을 묶은 오라 줄을 바짝 죄였지요. 중문이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다 왔습니다. 여자는 이제 그만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자수는 그 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여자가 내려달라고 보책이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이자수는 더 말을 빨리 달렸지요. 이제야 여자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눈치 채고는 등을 손톱으로 막 핥히면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자수는 끝내 그 여자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마을에 이르렀어요. 이자수는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여자는 말 잔등 위에서 내리려고 막 요동을 쳤지요. 마침 이자수는 집에서 큰 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말꼽소리를 알아듣고 길가까지 나왔어요. 이자수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라줄을 풀어서는 그 여자를 아래로 휙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오던 개가 여우를 알아보고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순간 그 곱게 보였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당 가운데에는 큰 여우 한 마리가 개에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자수는 논정기로 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주 목사가 제주에 부임하면 소위 순력이라 하여서 꼭 제주 사무불 한 바퀴 돌아다니며 시찰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행해질 때면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백성들은 순력을 따라다니는 여러 시종들도 잘 받들어야 하였습니다. 말도 내놓고 음식도 차려야 되고 목사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이 모두 대접해야 하였습니다. 이자수는 비록 대전 고울에서 좌수위를 보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일이 의심이 못마땅했습니다. 목사가 부임하여 첫 순력이 시작되었어요. 대장지역에 속하였던 중문 동쪽 서귀포 경계에서부터 목사를 모셔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자수는 다른 관리들과 함께 목사를 맞을 채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목사가 순력하는 동안 백성들이 괴로움을 덜 당하고 지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였습니다. 마침내 목사 일행이 도착했어요. 대기하고 있던 대전 고울의 관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목사 일행을 맞아 들였습니다. 목사의 위험도 대단했지만 그보다도 그를 안내하여 같이 온 시종들의 거만한 태도가 더욱 이자수의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이자수는 그들을 마주보기가 싫어서 그냥 한편에 비켜서서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나아가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이자수는 여전히 외따로 떨어진 한편 구석에 서서 목사에게 가벼운 목례만 보였습니다. 그러는 이자수를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도 목사가 술력하다가 그 눈 때문에 혼이 났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자수가 저렇게 한편 구석에 서있어주기만을 주위에서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저기 서있는 자는 누군고 목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서있는 이자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에 그자는 이 골 좌수위를 보는 자이옵니다. 마저는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사실대로 이자수를 소개했습니다. 좌수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눈을 감고 서서는 이리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한 번도 나를 바로 대하지 아니하는가 목사의 마음은 꽤나 언짢았으나 직접 내색을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무게있게 말을 하노라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시종들은 뭐라고 목사에게 대신 변명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몸이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이 좌수는 그래도 못 들은 척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는 여전히 목사를 바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좌수는 목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요. 목사가 약간 큰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 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눈을 떴쥐지요. 그 눈에서 불이 번쩍 했습니다. 목사는 순간 호랑이의 부릅뜬 눈을 대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아찔했어요. 다시 정신을 수습하여 앞을 내다보니 바로 앞에 서있는 이 좌수의 눈에서 뿜어나오는 전기가 자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순간 목사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 이 인물이 보통이 아니구나. 목사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위험은 잃지 않으려고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좌수의 불꽃 같은 눈 전기는 여전히 목사의 얼굴에 퍼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대전 고을 이 좌수 문안들이 옵니다. 먼 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좌수의 목소리가 우렁우렁하니 온 들을 짜렁짜렁 울렸습니다. 이 좌수 내 노독으로 심신이 필요하니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어서 저리 물러서시오. 목사는 차마 당신의 눈 정기가 무서워 마주 대할 수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손을 내져 었습니다. 그러나 이 좌수는 짐진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목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좌수 어서 부릅뜬 눈을 좀 거두시오 어지러워서 그러오 목사는 손을 내져우며 말했습니다. 이 좌수는 그제야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목사는 목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시종들에게 이 고흐를 대강대강 순력하고 어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이 좌수의 눈 때문에 목사의 순력은 무사히 끝난 것입니다. 이 좌수는 자기가 죽을 날까지 알았다고 하며 죽은 친구의 홀령과 만나서는 그 소원까지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 좌수와 대포리 현 형방과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고 현 형방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 좌수는 잠결에 먼데에서 들려오는 말방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꾸민 것도 같고 생시인 것도 같았어요. 더구나 그 말방울 소리는 현 형방이 살았을 때 타고 다니던 말의 방울 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그때 였어요. 밖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 형방의 목소리 였습니다. 개 누군고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현 형방이 마당에 들어서더니 말에서 내려 문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쩐 일인가 이좌수는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길이 바쁘니 얼른 가야겠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어요. 오늘이 바로 자기 제삿날 이어서 집에 왔으나 제사를 받을 마음이 통 내키질 않아서 그대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좀 자세히 말해주게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 아닌가 내가 먹을 저녁상에 구렁이가 들어있었어. 자식놈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마음만 상해서 그냥 돌아가는 길이네.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도 않고 말에 올라타더니 현영방은 말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좌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다음날 이좌수는 연마을인 대포리에 사는 현영방 내 큰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제저녁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좌수는 현영방에 큰아들이 오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자그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저녁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 제삿날인데 그만 어린 아들 놈이 뜨거운 국에 대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소란스러웠지요. 곰곰이 사연을 듣던 이좌수는 그럼 가서 금해를 자세히 살펴보게 혹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도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현영방 아들은 이좌수가 이르는 대로 급히 집으로 달려가 어쩌녁 밤 남은 것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 밥 속에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사실을 곧 이좌수에게 알렸습니다. 이좌수는 어쩌녁 현영방 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 아들은 자기네 정성이 부족했음을 부끄러워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었어요. 밤중에 다시 현영방 그 말방울 소리를 내며 이좌수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덕분에 금년에는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고 가네. 그래서 고마운 말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현영방 자네 지금 저승에서 왔으니 하나 물어볼 게 있네. 내가 저승으로 가는 때를 자네는 알 수 있을 게 아닌가? 그걸 좀 알려주게. 그것만은 알려줄 수가 없네. 그래도 친구 사이고 하니 그 일만은 비밀을 지켜 나만 알고 있겠네. 간곡하게 몇 번이나 사정하는 바람에 현영방 은 그 사실을 이좌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좌수는 그 일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 알고 지냈답니다. 바로 그날이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좌수는 의관을 정제하고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 나아가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고 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가 살아있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는 열세 곳에 목장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나라에서 쓸 말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의 목장을 위아래로 나누어 상 하 장이라 하여 한 해씩 돌아가며 소와 말을 풀어놓아 먹였습니다. 그런데 말과 소를 먹이지 않는 다른 한쪽 목장은 해마다 그 주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농사짓게 하고는 세금을 곡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사실 백성들은 죽도록 일을 해도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쩌다 흉년이 들면 소출은 커녕 나라의 바칠 곡식도 거둬들이지 못해 광가에 빚을 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더구나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행패가 심하였지요. 목사가 이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아래 관리들이 멋대로 백성들을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해 8월이었어요? 이때쯤이면 곡식들이 어느 정도 여물어 그 수확을 점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해에는 농사가 괜찮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는 관리들은 사토를 속여 백성들의 곡식을 긁어낼 일만 생각했습니다. 목사 날이 시절은 좋은데 그늘렀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목사 앞에 나아가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목사가 물었어요. 올해에는 가뭄이 심하여 목장에 불이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 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이 그렇게 가물었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써야 할 말과 소를 죽여서 그 책임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농사 지은 땅에 얼마동안 마소를 놓아 먹이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농사 지은 아래 목장을 헐어서 가축들을 먹이다니 목사로서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기르는 말과소가 죽어간다는데 어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의 허락을 받고는 각 호울의 위목장에서 먹이던 말과 소를 농사를 지어놓은 아래 목장에 끌고 가서 먹이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각 호울에서는 야단이었어요. 피둥피둥 살찐 말과 소들을 놓고 굶어 죽는다고 목사를 속여 백성들의 곡식을 긁어내려는 그 악독한 관리들의 속셈을 모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나 곡식을 모아서 갖다 바쳐야 했지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대정현감도 이 공문을 받고 걱정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자수가 이 일은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현감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아래 목장에서 마소를 먹이지 못하도록 대정관의 목장에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도 현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 나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자수는 직접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샅도나리 지금 나라에서 기르는 마리나 소들은 살이 피둥피둥 쪄 있는데 아래 목장을 헐어 백성들이 피 땀 흘려 지어놓은 곡식을 먹이는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는 대정고을 이자수가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게 괘씸했습니다. 명을 내렸으면 그대로 따를 일이지 무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수는 왜 그런 일에 그렇게 마음을 쓰시오. 어서 물러가 다른 일이나 잘 보도록 하시오. 목사는 한마디로 이자수를 물리치려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한 이자수는 고개를 번쩍 들어 눈을 부릅뜨고서 목사를 쏘아보며 말했지요. 샅도 가서 보십시오. 마리나 소들이 굶어죽고 있나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나 목사는 우렁우렁한 이자수의 목소리에도 놀랐지만 그 부릅뜬 눈을 보고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자수 눈을 조금 감고 이야기를 하시오. 그는 이렇게 사정하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이자수는 결국 아래 목장을 헐지 않아도 된다는 다짐을 받고 돌아왔답니다. 겨울 눈사람 온몸이 꽁꽁 얼도록 신나게 추운 날씨군. 바람도 아주 차가워서 기온이 저절로 나는데 눈부시게 빛나는 저 녀석이 나를 째려보지만 나는 죽어도 눈을 깜박이지 않을 거야. 그랬다간 눈알이 떨어져 버릴 테니까. 지난 해를 바라보며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눈사람의 얼굴에는 새목골 돌멩이 두 개가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두 눈 이었습니다. 그리고 잎은 소나무 가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빨도 나 있었어요. 그는 신나게 떠드는 꼬마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속에서 태어나서 말이 끄는 큰 썰매의 방울소리와 채찍 휘두르는 소리에 인사를 받았습니다. 해가 지고 아름다운 달이 떠올랐습니다. 건포른 하늘에 높이 뜬 달은 아주 크고 둥근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반대쪽에서 다시 나오네. 이번에는 째려보지 않는군. 적이 그냥 저렇게 떠있으니 내가 째려봐야지. 떠오르는 달을 해로 잘못 알고 눈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데로 가고 싶어 죽겠는데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내가 본 꼬마들처럼 얼음위를 미끄러져 저기로 갈 텐데 그런데 알 수 없거든 어떡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마당에 메어놓은 늙은 개가 짖었습니다. 이 개는 목이 쉬어서 컹컹 하고 짖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집안 난로가에 살았을 때부터 목이 쉬어버린 것이지요. 해안 태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지 그러니 작년에 여기 있던 눈사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말이야.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거든.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늘에 떠있는 저것이 뛰는 법을 가르쳐줄 거라고? 눈사람이 달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 아까 보니까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동쪽에서 오고 있으니 맞았어. 저 녀석은 움직일 줄 아는 모양이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 구나. 하기야 넌 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눈사람이 니까. 저기 있는 건 달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 아까 본 것은 해라는 거고. 해가 내일 다시 찾아와 너에게 저기 시냇물 건너로 뛰어가는 법을 가르쳐줄지 누가 아니? 내 뒷다리가 쑤시고 아픈 것으로 보아 이제 곧 날씨가 흐리고 추워질 모양인데. 늙은 개가 일러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하여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준 게 틀림 없어. 나를 째려보던 해라는 녀석은 내 친구가 아니야. 늙은 개가 짖었습니다. 그는 목에 끈을 맨 채 뱅글뱅글 세바퀴를 돌더니 잠을 자러 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역이 되자 짙은 안개가 끼더니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 끝마다 하얀 서리가 맺혀 온통 하얀 산호의 숲 같은 풍경 이었고 눈부신 꽃봉오리들이 터질 듯 부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나뭇잎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작은 가지들이 보였는데 이리저리 얽히고 석힌 모양은 흰빛으로 빛나게 반짝이는 장식 같았습니다. 모든 나뭇가지들이 눈부시게 빛났고 바람에 흔들리는 벗나무는 여름에 싱싱한 나무들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햇빛이 비쳐오자 모든 것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이불처럼 덮인 땅 위에 금강석이 뿌려진 듯 했고 수없이 많은 작은 촛불들이 흰 눈보다도 더욱 희게 반짝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군요. 여름 철보다 훨씬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젊은 남자와 함께 마당에 나온 어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사람 옆에 서서 빛나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어요. 아가씨의 두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이런 친구도 볼 수 없지 아주 잘생겼는데 젊은 젊은이가 눈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깔깔 웃으며 눈사람에게 까딱 고개를 움직여 인사를 하고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춤을 춤을 추듯 사뿐사뿐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발 밑에서는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너는 여기 나보다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지? 눈사람이 늙은 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알고 말고 아가씨는 날 새다듬어주고 젊은이는 나에게 맛있는 고기뼈를 던져주거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을 안 물어.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눈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지 뭐긴 뭐야. 저 사람들은 이제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같은 고기뼈를 먹게 될 거야. 그럼 저들도 너나 나와 똑같은 것들이니? 눈사람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야.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너처럼 말이야. 나는 나이를 먹어 아는 게 많지. 이 집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이렇게 끈에 묶여 여기 추운 밖에 나와 있기 전에는 집안에서 산 적도 있어.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기운이 나는 게 신난다. 그래 또 얘기 좀 해봐. 그런데 내 목에 메어 있는 끈을 그렇게 흔들어대지 마. 쩔렁쩔렁하는 쇠사슬 소리를 들으니 몸서리가 난다.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람들은 나를 참 귀엽다고 했었어. 나는 부드러운 의자에 들어누워 살았지. 저기 주인의 안방에서 말이야.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 무릎에 올라앉아 있으면 귀엽다고 입을 맞춰주고 예쁜 술을 놓은 손수건으로 내 발을 닦아주곤 했지. 그 시절 내 이름은 예쁜 이었어.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자 주인은 나를 이 집 하인한테 맡겼어. 그래서 나는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데서 보면 그 지하실 이 보일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던 그 지하실방 도 보일 거야. 안방 보다는 좁지만 살기에는 더욱 편안한 곳이었어. 왜냐하면 안방 에서처럼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며 못살게 구는 어린애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먹는 밥도 예전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았고 게다가 푹신한 잠자리가 있었고 난로도 있었지. 겨울엔 뭐니뭐니해도 그저 난로가 제일이거든. 난로 옆 따뜻한 곳에 드러누워 있으면 정말 기분이 최고지. 나는 요즘도 이따금식 난로가 몹시 그리워. 늙은 개가 짖으며 말했습니다. 난로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니 그것도 나처럼 생겼니? 눈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건 너하고 정 반대로 생겼지. 몸은 까마귀처럼 새까맣고 목은 길고 새로 만든 뚜껑이 달렸어. 그건 나무 토막을 먹고 사는데 입에서는 불길이 넘실넘실 나와. 사람들은 난로 옆에서 지내는데 난로가에 있으면 참 기분이 좋단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데서 방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 난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눈사람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쇳뚜껑이 달린 반질반질한 물건이 보였어요. 그것의 밑바닥에서는 불길이 헐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왜 가슴이 설레는지 그까지는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넌 어째서 그녀의 곁에서 떠나왔니? 그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어? 눈사람은 난로가 안만해도 어엿분 아가씨인 것만 같아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내다가 여기에 새 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가 먹고 있는 뼈다귀를 발길로 차길래 이 집 막내 꼬마 도련님의 다리를 물어버렸지. 뼈다귀를 차버린 다리뼈를 물어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때부터 나는 쇠 끈에 묶여 여기 잊게 된 것이고 끈에 풀어달라고 너무 지저댔더니 목이 쉬어버렸어. 이렇게 밖에 짖을 수가 없게 되었어. 다른 개들처럼 기온차게 짖지를 못해. 일은 그렇게 됐던 거야. 늙은 개가 대답 했습니다. 논 사람은 개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실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키와 거의 같은 네 발 달린 난로가 서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렐까 저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야 그리고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게 마련일 거야. 들어가 난로에 기댈 수만 있다면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어. 눈 사람이 말했습니다. 넌 절대로 방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난로가에 다가갔다간 넌 녹아서 죽어버릴 거야.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저게 못 들어가면 살아서 뭘 해? 눈 사람이 대답 했습니다. 눈 사람은 하루 종일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방 안은 한층 더 좋아 보였어요. 난로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햇빛이나 달빛하고는 다른 것이었지요. 깨감을 잔뜩 먹은 난로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면 난로의 입에서는 불길이 넘실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로의 버르신 모양이었어요. 그 불빛은 눈사람의 하얀 얼굴에 비쳐와서는 그의 가슴을 붉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혀를 밖으로 내밀 때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긴긴 겨울밤 이었어요. 그러나 눈사람에게는 밤이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같이 달콤한 생각을 하며 신나게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보니 지하실 유리창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꽃무늬의 성에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창문을 가려 난로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에는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눈사람은 아름다운 아가씨 같은 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섭게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어왔어요. 눈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사람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난로가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 이었으니까요. 눈사람이 난로를 그리워 하다니 나도 그런 그리움 때문에 몸살이 날 지경 이었지만 이제는 괜찮게 되었지.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겠는걸. 늙은 개가 지저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얼었던 것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자 눈사람은 점점 작아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안하고 불평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사람은 다 녹아 쓰러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새꼬챙이 같은 것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어린애들이 그것을 넣고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눈사람이 어째서 난로를 그렇게 그리워 했는지 이젠 알겠어. 저 새꼬챙이 같은 건 난로를 쑤시는 부지깽이거든. 눈사람 속에 부지깽이가 들어있었던 거야. 저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설레었군. 이젠 되었어. 늙은 개가 혼자 지졌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갔습니다. 늙은 개는 낑낑 지저댔고 어린 계집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답니다. 주인의 주인의 인생을 바꾼 고양이 한 방학간 주인에게 새 아들과 물방아 당나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들들은 밀을 밟고 당나귀는 밀을 날라오고 밀가루를 날라갔으며 고양이는 쥐를 잡았습니다. 방학간 주인이 죽자 새 아들은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맏형은 물방아 둘째는 당나귀를 차지했지만 막내한테는 고양이 한 마리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자 막내는 기분이 우울해져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내가 제일 신통치 않은 것을 받았군. 큰형은 미를 바울 수 있고 둘째는 둘째 형은 당나귀를 탈 수 있는데 나는 고양이를 갖고 뭘 한다지? 그 털로 털 장갑을 한 켤레 만들면 그만 일 텐데. 내 말 들어봐 하고 막내의 말을 다 알아들은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내 털을 갖고 좋지도 않은 털 장갑 한 켤레를 만들려고 나를 죽일 필요는 없어. 내가 밖으로 나가 사람들 틈에 나설 수 있도록 나한테 장화나 한 켤레 만들어줘. 그럼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방앗간집 아들은 고양이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구두 만드는 사람이 지나가길래 불러들여 고양이한테 장화 한 켤레를 맞춰주었어요. 장화가 완성되자 고양이는 그것을 신고 자루를 하나 집어 자루 바닥을 미랄로 채우고 위는 죄어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사람처럼 두 다리로 서서 문을 나섰답니다.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님은 꽝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꽝을 잡을 수 없는 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숲속에는 꽝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놈들이 워낙 사람 앞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냥꾼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가 할 일을 멋있게 생각해낸 것입니다. 숲속에 이르자 고양이는 자루를 열어 미랄이 보이게 펼쳐놓았어요. 그렇지만 끝마는 풀 속에 감추고 덤불 뒤로 끌어냈지요. 그러고 자신은 덤불 뒤에 숨어 살금살금 망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꽝들이 날아와 미라를 발견하고 한 마리씩 연이어 자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꽤 여러 마리가 자루 속에 모이자 고양이는 올가미를 잡아당기고 달려와 꽝들의 모가지를 비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러고는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곧장 궁전으로 향했어요. 보초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어딜 가느냐 임금님한테요 라고 고양이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고양이가 임금님을 뵙는다고? 들어가게 해주지 하고 다른 보초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무료하실 때가 많거든 혹시 고양이가 실없는 소리로 임금님을 즐겁게 할지도 모르잖아? 고양이는 임금님 앞에 가자 정중하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백자께서 안부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 막 자부신 껑들을 여기 보내셨습니다. 임금님은 통통하게 살찐 근사한 껑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는 보석 창고에서 고양이가 들 수 있을 만큼 금화를 자루 가득 넣어주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너의 주인에게 전하고 선물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해라. 한편 가엾은 방학간 집 아들은 집에서 창가에 앉아 턱을 괴고 이제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고양이의 장화를 위해 털어넣어 버렸는데 그놈이 그 대가로 무슨 큰 행운을 가져올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들어서서 어깨에서 자루를 내려놓더니 노 끈을 풀고 방학간 집 아들 앞에 그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기 장화에 대한 값이 있어 임금님께서도 너한테 인사의 말과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던데 방학간 집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문을 모르면서 금화가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장화를 벗으며 모든 얘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한테 돈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내일 나는 장화를 신고 다시 나가 너를 더 큰 부자로 만들겠어. 임금님한테도 네가 백작이라고 말해두었거든. 다음날 고양이는 이미 말했던 대로 장화를 신고 다시 사냥을 나갔고 임금님에게 꿩을 잔뜩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흘러갔어요. 고양이는 매일처럼 금을 받아 집으로 갖고 왔고 임금님한테도 총애를 받아 공전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도 성안을 싸돌아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고양이가 공전 주방 부뚜막 옆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때 마부가 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임금이란 공주가 교수대에 매달리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할 참이었는데 지금 임금과 공주가 호수가 산책을 나가겠다는 군. 고양이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돈 많은 백작이 되고 싶으면 당장 나랑 같이 호수로 가서 미역을 감읍시다. 방앗갓집 아들은 고양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뒤따라 같이 호수로 가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홀랑 옷을 벗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양이는 주인의 옷을 집어들어다가 감추어버렸어요. 이 일이 끝나자마자 임금님의 마차가 다가왔습니다. 고양이는 당장 구슬프게 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비로우신 임금님 저의 주인께서 이곳 호수에서 목욕을 하시는데 도둑이 와서 호수가에 놓아둔 주인님의 옷을 훔쳐가 버렸답니다. 백작님께서는 물속에서 나오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속에 오래 계시다가는 감기에 걸려 돌아가실 판이랍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자 마차를 멈추게 하고 신하 한 사람을 불러 서둘러 되돌아가 왕의 의상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백작은 화려한 의상을 입었어요. 임금은 꿩을 선사해준 사람으로 알고 안 그래도 호의를 품고 있던 참이라 백작을 마차 안에 자기 곁으로 올라타게 했습니다. 공주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백작이 젊고 잘생겨 공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보다 앞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른 포를 만들고 있는 넓은 풀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풀밭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고 고양이가 물었어요. 위대한 마술사의 것이지. 들어봐요. 지금 곧 임금님의 마차가 지나갈 텐데 임금님께서 이 풀밭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백작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맞아 죽을 거예요. 곧이어 고양이는 밀밭으로 갔습니다. 끝이 안 보이게 넓은 밀밭이었어요. 거기에는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었지요. 이 밀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마술사요. 들어봐요. 이제 임금님의 마차가 지나갈 텐데 임금님께서 이 밀의 주인이 누구냐고 모르면 백작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맞아 죽을 거예요. 끝으로 고양이는 울창한 숲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3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오람한 떡갈나무를 베어 목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숲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마술사요. 들어봐요. 이제 임금님의 마차가 지나갈 텐데 임금님께서 이 숲의 주인이 누구냐고 모르면 백작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고양이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양이를 휠끔휠끔 바라보았어요. 고양이의 모습이 너무 별나고 사람처럼 장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고양이를 두려워 했습니다. 얼마 안가 고양이는 마술사의 성에 닿자 용감 무쌍하게 안으로 들어가 마술사 앞에 섰어요. 마술사는 깔보는 도로 고양이에게 무슨 볼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말했지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어떤 동물로든지 변신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개라든지 여우 늑대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고 믿어집니다만 코끼리로 변신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군요. 그래서 직접 보고 믿으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마술사는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건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러더니 당장에 코끼리로 변해버렸어요. 굉장하군요. 그럼 사자로도 변하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마술사는 말하며 사자가 되어 고양이 앞에 섰습니다. 고양이는 훔친 놀라는 신용을 하며 외쳤지요. 정말 굉장한데요. 이런 기술은 나로서는 꿈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쥐처럼 작은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보다 더 굉장한 것일 텐데 당신의 세상에 다른 어떤 마술사보다 훌륭하신 게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물로 줄어드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테지요. 마술사는 달콤한 아첨의 말에 아주 상냥해져서 말했습니다. 오 귀여운 고양이야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단다. 그러고는 쥐가 되어 방 안을 뛰어다녔지요. 고양이는 쥐의 뒤를 조차 단숨에 잡아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백작과 공주를 대동하고 산책을 계속하다 넓은 풀밭에 이르렀어요. 이 마른 풀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백작입니다. 모두가 고양이의 명령대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땅을 가졌구려 백작 하고 임금님이 말했어요. 그 뒤에 그들은 넓은 밀밭에 이르렀습니다. 이 밀의 주인은 누구요? 백작 입니다. 백작 크고 아름다운 땅이로군요. 이어서 숲에 이르렀습니다. 이 목재의 주인은 누구요? 백작 입니다. 임금님은 더욱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당한 부자인 모양이오. 백작 나의 땅에도 이토록 울창한 숲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소. 마침내 그들은 성에 당도 했어요. 고양이는 층계 맨 꼭대기에 서있다가 마차가 와닿자 서둘러 뛰어내려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나의 주인이신 백작 님의 성에 까지 오시다니 백작 님은 이 영광을 평생 도록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임금님은 마차에서 내려 임금 자신의 궁전보다 한층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을 보고 감탄해 맞이 않았습니다. 백작 은 공주를 안내하여 층계를 올라가 금과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금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주는 백작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자 백작은 왕이 되었고 우리의 장화시는 고양이는 총리 대신이 되었답니다. 창문 열두개 옛날에 한 공주가 살았는데 공주는 성안 높이 첨탑 밑에 사방으로 열두개의 창문이 난 방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만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면 온 나라를 한눈에 바라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창문을 통해서만 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지만 둘째 창문을 통해 보면 그보다 더 잘 셋째 창문을 통해서는 한층 더 똑똑하게 이렇게 창문을 옮길수록 점점 더 환히 바라보이며 열두째 창문까지 가면 땅 위와 땅 밑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공주는 오만하여 누구에게도 불종하기 싫어하고 혼자서 지배하고 싶어하는 성민지라 공주가 찾아내지 못할 만큼 공주 앞에서 자신을 숨길 재주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그 일을 깨어였다 공주한테 발견되는 사람은 목을 쳐 말뚝에 걸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성 앞에는 피 흘리는 사람의 목이 걸린 말뚝이 97개나 박혔는데 오랫동안 지원자가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공주는 만족해하며 이제 나는 평생 동안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세 형제가 공주 앞에 나타나서 자기네 행운을 시험해 보겠노라고 신청했습니다. 맏형은 석해벽 구멍 속에 기어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첫째 창문에서 벌써 그를 찾아내어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목을 치게 했습니다. 둘째 형은 성의 지하실에 숨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둘째 형도 첫째 창문에서 발견되어 똑같은 운명을 당했고 그의 목은 99번째 말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공주 앞에 나와서 하루 동안만 생각할 시간을 줄 것과 발견이 되는 경우에도 너그러이 두 번만 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만약 세 번째에도 실패한다면 더 살겠다고 매달릴 생각은 아니라고 말이지요. 막내 동생이 꽤 잘생긴 데다가 그렇게 진심으로 간청을 하는 바람에 공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허락하지 그렇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걸 다음날 하루 종일 막내는 어떻게 몸을 숨길까 곰곰이 생각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총을 메고 사냥을 나가버렸지요. 그는 까마귀를 한 마리 발견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까마귀가 외쳤어요. 쏘지 마라 내가 은혜 보답할게. 그는 총을 내리고 다시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호수에 이르러 깊은 물속에서 호수 표면으로 올라온 물고기 한 마리를 날쌔게 알아보고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소리쳤어요. 나를 쏘지 마라 내가 은혜에 보답할게. 그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게 놓아주고 계속 길을 걷다가 절뚝거리며 뛰어가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지만 빗나갔습니다. 그때 여우가 소리쳤어요. 이리 와서 내 발바닥에 가시나 뽑아주렴. 그는 가시를 뽑아주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여우를 죽이고 가죽을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말했어요. 나를 도와줘. 그럼 너의 은혜에 보답할게. 청년은 여우를 놓아주고 이젠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은 청년이 몸을 숨기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쥐었자도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년은 숲속으로 까마귀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공주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어디에 숨어야 할지를 말해주렴. 까마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까악까악 말했어요. 알아냈다. 까마귀는 자기의 둥지에서 알을 하나 꺼내요. 그것을 두 조각으로 깨고는 청년을 감추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알을 감쪽같이 아물려 맞추고 자신이 그 알을 품었습니다. 공주는 첫 번째 창문으로 내다보고 청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창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열한 번째 창문에서 청년을 찾아내고야 말았지요. 공주는 까마귀를 쏘고 알을 꺼내다 깨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한 번 내 목숨을 봐주었다. 더 잘 숨지 못하며 너는 죽는 거다. 이튿날 청년은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공주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어디에 숨어야 할지를 말해주렴. 물고기는 한참 생각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알아냈다. 너를 내 뱃속에다 감추어 놓겠어. 고기는 청년을 삼키고는 호수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주는 창문을 통해 내다보았어요. 이번에는 열한 번째 창문에서도 찾아내지 못해 몹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열두 번째 창문에서 드디어 청년을 찾아냈지요. 공주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나타났어요. 청년의 기분이 어떠했는가는 알고도 남겠지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두 번 내 목숨을 봐주었다. 하지만 다음번엔 아무래도 내 목이 백 번째 말뚝에 걸릴 것이다. 마지막 날 청년은 무거운 마음으로 들판에 나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너는 숨는 장소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지? 하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이번에는 공주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어디에 숨으면 좋을지를 좀 알려주렴. 어려운 문제로구나 하고 여우가 말하며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한참 만에 여우가 외쳤어요. 알아냈다. 여우는 청년을 데리고 어떤 샘불로 가서 물속에 푹 잠겨 들어가더니 장터에서 동물을 파는 행상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나왔습니다. 청년도 시키는 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조그만 밍크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행상은 장터로 나가 귀여운 동물을 사람들한테 구경시켰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마침내 공주까지 왔습니다. 공주는 밍크가 마음에 들어 그것을 사겠다고 하며 행상에게 후한값을 치렀습니다. 행상은 동물을 공주에게 넘기기 전에 이렇게 귀엣말을 했어요. 공주가 창가로 가게 되면 얼른 공주의 틀어올린 머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렴. 이제 공주가 청년을 찾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첫 번째 창문에서부터 열한 번째 창문까지 차례대로 모두 내다보았지만 청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창문을 통해서도 찾아내지 못하자 공주는 너무 화가 치밀고 불안해서 창문을 힘껏 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창문의 유리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성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공주는 되돌아와서 틀어올린 머리 밑에서 밍크의 감촉을 느끼고는 화가 치민 김에 밍크를 잡아 바닥에 동댕이 치며 외쳤습니다. 가버려! 밍크는 행상에게로 달려갔고 두리는 샘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샘물에 몸을 잠근 뒤 다시 제각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청년은 여우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너한테 비하면 까마귀랑 물고기는 멍청이었어. 너는 정말 그럴듯한 술책가란 말이야? 청년은 곧장 성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벌써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이 성대히 거행되었고 이제 청년은 온 나라의 주인이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세 번째로 자기가 어디에 가서 숨었는지 누가 도와주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왕이 모든 것을 혼자의 재능으로 해냈다고 믿고는 왕에 대해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왕은 어쨌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단 말이야. 하고 왕비는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소름이 끼친다는 것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큰 아들은 영리하고 재치했으며 무슨 일이든 잘 손흥할 줄 아는 반면 작은 아들은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을 보면 저희가 아버지한테는 두고두고 골칫거리겠구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큰 아들이 맡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늦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심부름을 시키면 더욱이 묘지를 지나가거나 그 밖의 무서운 장소를 지나가는 심부름길이면 큰 아들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거기엔 가지 않겠어요.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또는 밤이 되어 불가에 모여 앉아 소름이 끼치는 얘기가 진행되면 듣는 사람들은 흔히 아, 소름 끼쳐 라고 말하기 마련이었지요. 그럴 때 작은 아들은 구석에 앉아 같이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소름 끼쳐 소름 끼쳐 하고 말한단 말이야. 나는 소름이 끼치지 않아. 그건 아무래도 내가 이해 못하는 무슨 기술인 모양이야. 어느 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저 구석장에 앉아있는 놈아. 너도 이제 몸집이 크고 굵직해질 텐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무엇이든 배워야 하지 않겠니? 봐라. 네 형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그런데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 쌀똥만 축내고 있구나. 아이 아버지 하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뭘 배우겠어요. 그래요. 뭘 배운다면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큰 아들은 이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맙소사 내 동생은 어쩌면 저렇게 바보일까? 평생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하겠어.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작은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 그것도 물론 배워야지.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밥벌이를 할 수가 없단다. 그러고 얼마 뒤 교회 지기가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어느 모로 보나 덜 돼 먹었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다고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생각 좀 해봐요. 개더러 뭘로 밥벌이를 하겠냐고 물으니까 글쎄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겠다고 하는군요. 더 어쩔 도리가 없다면 하고 교회 지기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오면 그런 걸 배울 수 있지요. 내게 보내기만 해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놈이 이젠 좀 단련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지기는 작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종치기를 시켰어요. 며칠 뒤 교회 지기는 소년을 한밤중에 일으켜 세우고는 교회 탑에 올라가 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젠 너도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를 배우겠지 라고 그는 생각하며 몰래 앞질러 갔습니다. 소년이 탑에 올라 몸을 돌려 종의 밧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종탑의 구멍 저편 층계 위에 웬 하얀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구니 하고 소년은 소리쳤지만 형체는 대답도 없이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대답해라 하고 소년은 소리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길 떠나라 밤중에 여기서 네가 볼 일은 없어. 하지만 교회 지기는 소년이 자기를 유령이라고 믿게 하려고 꼼짝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두 번째로 소리쳤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니 네가 당당한 녀석이라면 말을 해라. 안 그러면 너를 층계 밑으로 던져버리겠다. 교회 지기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닐 테지 라고 생각하며 찍소리도 않고 석상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세 번째로 말을 걸고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자 훌쩍 뛰어와 유령을 층계에서 밀쳐버렸어요. 유령은 열 계단이나 굴러 한쪽 구석에 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종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교회직의 아내는 한동안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소년을 깨워 물었어요. 우리 주인 양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니? 너보다 앞질러 교회 탑으로 올라가셨는데 모르겠는데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종탑 구멍 건너편 층계 위에 웬 사람이 서 있던 걸요? 내가 뭐라 해도 아무 대답도 없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둑인 줄 알고 내가 층계 밑으로 밀쳐버렸어요. 가보셔요. 그럼 그 사람이 아저씨인지 아닌지 알게 될 테죠? 참 안됐군요. 아내는 총알처럼 뛰어가 구석에 누워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옮겨다 놓고 아우성을 치며 소년의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아들이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어요. 하고 그 여자는 외쳤지요? 내 남편을 칭개해서 내던져 다리를 부러뜨려놨단 말이에요. 그 논팡이를 우리 집에서 끌고 가셔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달려와 소년을 꼬지졌습니다. 이게 무슨 바렴치한 짓이란 말이냐 아무래도 악마가 너를 조종한 모양이다. 아버지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요. 아저씨는 한밤중에 무슨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거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인지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말을 하든가 그 자리를 떠나라고 세 번씩 이나 말했습니다. 나한텐 소년은 소년은 50량을 호주머니에 챙겨 넣고는 큰 길로 나가 걸으며 연방 혼잣말로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소년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혼잣말을 들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간 걷다 보니 교수형을 처하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소년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봐라 저기 일곱 사람이 교수형을 당해 흔들거리고 있는 교수대가 하나 보이잖니 저 나무 밑에 앉아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렴. 그럼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울 거다. 그것뿐이라면 얼마든지 하지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내가 가진 오십냥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나한테 와보셔요. 그러고 나서 소년은 교수대 있는 대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한밤중이 되니까 바람이 너무나 차갑게 불어서 모닥불을 피웠는데도 몸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교수당한 사람들한테 불어닥쳐 시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보자 소년은 나는 나무 밑 불가에 앉아서도 떨리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춥고 떨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다리를 기대놓고 올라가 시체를 하나씩 밧줄에서 풀어 일곱 명을 모두 아래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에 불씨를 헤쳐 불꽃을 일으켜놓고 일곱 명을 불을 쬐게 빙 둘러 앉혔어요. 하지만 일곱 명은 오득헌이 앉아 불길이 그들의 옷에 붙어도 꼼짝도 안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조심하셔요. 안 그러면 다시 당신들을 매달아 버릴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넉마 같은 옷이 계속 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제야 소년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나도 같이 불타 죽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차례대로 다시 매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모 가 보안 도왕 니는 rec 이튿 날 아침 어제 만난 남자가 와서 소년의 50량을 받으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알았니 소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뇨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턱이 있나요? 저기 저 사람들은 입을 열지도 않고 몸뚱어리에 걸친 거적들에 불이 붙게 할 만큼 멍청이들이던데요. 그제야 남자는 오늘은 오십냥을 가져가기 틀렸다는 것을 알고 갈 길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놈은 내 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걸. 소년 역시 자기대로 갈 길을 재촉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소년의 뒤를 따라오던 한 마부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몰라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어요. 마부는 계속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마을에서 왔니? 몰라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말하면 안 돼요. 넌 줄곧 무엇을 입속으로 웅얼거리고 있니? 원참 나는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고 싶은데 아무도 그것을 내게 가르쳐주지 못해요. 멍청한 소리는 작작해라. 하고 마부는 말했어요. 자 나랑 같이 가자. 너를 어디 잠재울 수 있는지 찾아보자. 소년은 마부와 함께 갔습니다. 저녁때 그들은 어느 주막집에 이르러 거기서 잠을 자려 했어요. 그런데 소년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그 말을 들은 주막주인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그토록 원한다면 이 고장에서는 꽤 좋은 기회가 있단다. 아 참 그런 말 마셔요. 하고 주막집 아내가 말했습니다. 공연이 주제 넘은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저 예쁜 눈이 다시는 햇빛을 못 본다면 너무나 애석한 비극이에요. 하지만 소년은 말했어요. 그것이 그처럼 어렵다면 내가 한번 배우겠어요. 사실 그러려고 나는 집을 나왔는걸요. 소년은 주막주인을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막주인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술에 걸린 성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 거기서 사흘밤만 무사히 지내면 소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능히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우기 왕은 그것을 해내는 사람한테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주야말로 하늘 아래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성 안에는 악령들이 지키고 있는 엄청난 보물들이 감춰져 있는데 사흘밤만 지나면 그 보물들도 풀려나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소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소년은 이탠날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소인이 마술에 걸린 성 안에서 사흘밤을 지키겠습니다. 왕은 소년을 찬찬히 뜯어보고 소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 가지 물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살아있지 않은 물건이어야 한다. 그 세 가지 물건은 내가 성 안에 갖고 가도 좋다. 그 말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소인은 모닥불과 목수가 쓰는 칼이 달린 작업대와 선반을 청하겠습니다. 왕은 소년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낮 동안 성 안에 옮겨가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년은 성으로 올라가 한방 안에 밝은 볼을 지펴놓은 후 칼 달린 작업대를 그 옆에 세워두고 선반 위에 앉았습니다. 아,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하고 소년은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것을 배우기는 틀렸어. 밤 열두시가 가까워져 올 때 소년은 모닥불을 다시 한 번 헤쳐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고 입김을 불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추워, 야옹 이 바보들아 하고 소년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니 추우면 이리 와서 불가에서 몸을 녹여라. 소년이 이마를 하자 커다란 검정 고양이 두 마리가 훌쩍 뛰어와서 소년을 양옆에 앉아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납게 소년을 쏘아보았어요. 잠깐 동안 몸을 녹이고 나더니 고양이들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카드놀이 하지 않겠나? 못할 게 뭐야? 하고 소년은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우선 너희들 앞발부터 좀 보자. 그러자 고양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었습니다. 원 하고 소년이 말했어요. 발톱을 이렇게 길러갖고 다니니 잠깐만 이것부터 깎아줘야겠다. 그러면서 소년은 고양이들의 덜미를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앞발을 단단히 재어놓았습니다. 너희들 손가락을 보니까 카드놀이를 할 기분이 싹 가셔버리잖니? 하고 소년은 말하고 고양이들을 죽여서 바깥의 연못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소년이 검은 고양이 두 녀석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불가에 앉으려 하는데 이 구석 저구석에서 달아오른 사슬에 매달린 검둥개와 고양이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와 소년은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섭게 지저대며 불가의 소년에게로 다가와 모닥불을 꺼버리려 들었습니다. 소년은 그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작업대에 달린 칼을 움켜쥐고 꺼져라 이놈들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위로 칼을 내리쳤지요. 그러자 어떤 놈들은 튀어 달아나고 어떤 놈들은 맞아 죽었는데 소년은 죽은 놈들을 연못 속에 내던졌습니다. 소년은 다시 되돌아와 모닥불의 불씨를 불어 다시 살려내고 몸을 녹였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려니 눈을 더 이상 오래 뜨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방을 휘둘러 보니 방구석에 커다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괜찮구나 라고 소년은 말하며 침대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려 하자 침대가 저절로 굴러 온 성하늘 빙빙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자기가 더욱 좋지 하고 소년은 말했어요. 그러자 침대는 마치 여섯 필의 말이 끄는 마차처럼 신나게 굴러 문제방들을 넘고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껑충 뛰면서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바람에 침대는 밑바닥이 위로 가버렸고 그러자 산더미처럼 떨어지며 소년을 깔아버릴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담요와 베개를 공중에 내던지고 빠져나오며 말했어요. 기분 나는 사람이나 타라지 그러고 불가에 누워 해가 뜰 때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왕이 왔어요. 왕은 소년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유령들이 소년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지요. 잘생긴 사람이 아무튼 안됐구먼 그 말을 듣자 소년은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직은 그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뻐하며 지난밤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하고 소년은 대답했어요. 하룻밤이 지난 셈인데 앞으로 이틀도 잘 지나갈 겁니다. 소년이 주막으로 가자.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살아있는 너를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단다. 그래 소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니? 아니요. 하고 소년은 말했어요. 다 헛수고였어요. 누구든 그것이 뭔지 내게 일러줄 수 있다면. 두 번째 밤에도 소년은 낡은 성으로 올라가 모닥돌 가에 앉아 입에 붙은 연보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밤 열두시가 가까워져 오자 쿵쾅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이어서 점점 더 요란하게 그러더니 잠깐 아무 소리가 없다가 마침내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사람의 반쪽 보닌 괴물이 굴뚝을 내려와 소년 앞에 넘어졌습니다. 저것 저것 봐라 하고 소년이 외쳤어요. 반쪽 뿐인 사람이라니 너무 모자라잖아. 그때 또다시 미친 듯한 울부짖는 소리에 이어 다른 반쪽 인간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잠깐만 하고 소년이 말했어요. 우선 너를 위해 모닥불을 헤쳐 살려놔 줄게. 소년이 모닥불을 살려놓고 돌아보니까 두 토막 반쪽 인간이 맛부터 징그러운 한 남자가 되어 소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내기를 건 적이 없어 하고 소년이 말했어요. 이 선반은 내 것이야. 징그러운 남자는 소년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년은 가만히 당하지 않고 억지로 남자를 밀어내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남자들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하나씩 차례대로 그들은 아홉 개의 뼈다귀와 두 개의 해골을 가져와서 뼈다귀를 기둥으로 삼고 구조히 놀이를 벌였습니다. 소년도 같이 하고 싶어져서 물었어요. 이것 봐 나도 같이 놀아도 되겠니? 그럼 돈만 가졌으면 돈은 충분히 있어 하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공은 완전히 둥근 공이 아니잖아? 그러고는 해골들을 선반에 얹어 둥글게 깎았어요. 자 자 이젠 더 잘 밀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와 참 재미있다. 소년은 같이 놀면서 돈을 약간 잃었어요. 그러다 열두시를 치자 그 모든 게 소년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소년은 누워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이 와서 물었어요. 지난 밤에는 어떻게 지냈니? 구주의 놀이를 했습니다. 라고 소년은 대답했어요. 그래서 몇 푼 잃었어요? 소름도 끼치지 않았고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발 나한테 소름이 끼쳤으면. 세 번째 날 밤에 소년은 또다시 선반 위에 앉아 사뭇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난 걔도 소름이 끼쳤으면. 밤이 깊자 장대한 남자 여섯이서 관을 하나 지고 들어왔습니다. 저건 분명코 바로 며칠 전에 죽은 나의 사촌동생 일 거야. 소년은 이렇게 말하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어서와 꼬마야. 남자들이 관을 바닥에 놓자 소년은 관 있는 대로 가서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웬 남자의 시체가 누워있었습니다. 소년은 손으로 시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겠지요? 잠깐만 하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너를 잠시 녹여줄게. 그리고 불가루 가서 손을 쬐고 그 손을 얼굴에 얹었어요. 그래도 죽은 자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남자를 꺼내어 불가루 가서 앉아 무릎 위에 남자를 뉘고 피를 다시 돌게 하려고 팔을 마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효과가 없자 둘이 같이 잠자리에 들면 서로 체온을 나눈다는 생각이 떠올라 남자를 침대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죽은 자도 따스해지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자 봐 꼬마야 내가 너를 따뜻하게 녹여주었잖아. 하지만 죽은 자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네 목을 조르겠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고작 그것이니 당장 너의 관 속으로 돌아가 하고 소년은 말하며 남자를 들어 관 속에 던져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장정 여섯이 와서 관을 다시 들고 갔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래도 소름이 끼치질 않아. 하고 소년은 말했어요. 여기서도 평생 동안 그것은 못 배우겠어. 그때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어떤 남자보다도 크고 흉측하게 생긴 남자인데 늙고 긴 소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요 놈아. 요 놈아.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 금방 배우게 될 거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둘지 말아. 하고 소년은 대답했지요. 내가 죽을 반이라면 나도 가만히는 안 있겠어. 내 놈을 당장 잡겠다. 하고 괴물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그렇게 뽐내지 말라고. 나도 너 못지않게 기운이 세다고. 그건 두고 보면 알지. 하고 괴물이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나보다 기운이 세다면 너를 놓아주지. 자 어서 시험해보자. 그러고 늙은이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소년을 용광로로 끌고 가더니 도끼를 들어 내리쳐 쇠를 불리는 받침 쇳덩이를 단숨에 쪼개버렸습니다. 그런 거라면 난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소년은 말하며 다른 받침 쇳덩이로 갔어요. 늙은이는 그 옆으로 쫓아가 서서 구경을 하려 했습니다. 늙은이의 흰 수염이 치렁거리며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자 소년은 도끼를 들어 단번에 받침 쇠를 쪼개면서 늙은이의 수염도 함께 끌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소년은 이제 너는 꼼짝없이 내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제 죽는 것은 내 쪽이야. 이어서 쇠막대를 잡아 늙은이를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늙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두라고 엉천난 재산을 주겠노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소년은 소년은 도끼를 뽑아내고 늙은이를 풀어주었지요. 늙은이는 소년을 다시 성안으로 내려가 지하실에서 황금이 꽉 찬 상자를 세 개 보여주었어요. 그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또 하나는 왕의 몫 세 번째 것은 너의 몫이다. 밤 열두시를 치자 유령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소년은 말하며 더듬더듬 방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 방에 돌아와 자기의 모닥불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이 와서 물었어요. 소름끼치는 것이 뭔지 이젠 배웠니? 아니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대체 뭐죠? 죽은 내 사촌동생이 왔고 수염을 기른 남자가 와서 지하실에서 많은 돈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소름끼치는 것이 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너는 이 성을 구했으니 내 딸과 결혼하도록 해라. 그거 모두 참 잘됐네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답니다. 이어서 황금상자를 끌어올리고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위가 된 소년은 공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만족스러워 하면서도 여전히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하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공주도 그 말이 지겨워졌어요. 그때 공주의 시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반드시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녀는 궁전들을 질러 흐르는 시냇물로 가서 미꼬라지를 한 양동이 가득 담아왔어요. 밤이 되어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공주는 이불을 걷어내고 미꼬라지가 담긴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남편한테 들어보았습니다.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의 몸뚱어리를 싸고 퍼덕거렸지요.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어요. 나한테도 소름이 끼친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쳐.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겠군.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필요한 지혜도 줍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읽더라도 어릴 때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과 배우게 되는 지혜가 어른이 되어 읽었을 때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